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거를 보는 외국인분들 있잖아. 그분들이 리액션을 한... 어? 있을걸? 볼까 봐. 봐도 돼요. 구독과 좋아요. 구독해주세요! 큐트하시네. 귀여워. 이거 뭐야? 뭐야, 팬기... 저거... 기대된다는 뜻이 되겠지? 시대신 건 아니지, 성과? 영상은 없고 그냥... 음성만 같네. 귀여워. 끝! 이거 처음 본다. 이렇게 좋아해 주신다고? 지금도 우리 팬이실까? 갑자기? 궁금해서... 그러실 수 있잖아. 왜냐면은 이제 나이가 6년 전이니까? 학업과 이제 일에 치이셔서 그럴 수 있지 뭐. 그럴 수 있으니까. 아직도 팬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뭐. 영미 저도 되게 좋아하네. 리스트 핵. 제 일을 하신다고 되게 하네. 아니 이걸 6년만에 보다니. 아 좀 뭔가 죄송하다. 빨리 봤어야 돼. 아 죄송해요. 근데 뭔가 보고 있으면은 앞방에서 짓게 되는 기분. 지금은 우리 성인이 되겠네. 보이프렌드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좋아하시는 분을 보는 보이프렌드. 유튜브를 너무 좋아하는 보이프렌드. 이분이 이 유튜브를 봤으면 좋겠다. 어 그러게.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를 리액션 하시는 분. 그리고 그 리액션을 또 우리가. 와 메밉스 에밋이네. 메밉스 에밋이네. 메밉스 에밋이네. 메밉스 에밋이네. 거의 프랭. 아 근데 뭔가. 되게 좋아해서. 어쩔 줄 몰랐는데. 되게 귀엽다. 되게 멋있게 얘기하네. 귀엽다. 영미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아니야. 영민 두 번만 더 듣자 그러면. 두 번 더 나올까? 어 맞아. I love you라고 하시는 분. I love you. Me. Me는 아니지. 민호하고 내 이름은 잘 모르시는 분. 끄지마. 왜 이렇게 자꾸 끌려래. 아니야 아니야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아 이제 이해하네. 이제 이해하네. 이게 무엇일까? 무슨 얘긴가? 무슨 얘긴가? 이제 보고 이해한 걸 이제 보고 이해하는 게? 맞아. 재밌네. 넌 참 재밌네. 왜 언어 유희 좋잖아. 유희하네. 유희하네. 오. 멋진 형민이시네. 오 와우. 뭐래? 되게 보이프렌드를 좋게 생각한다. 그런 얘기였어. 확실해? 응. 우리가 언제 데뷔했고 몇 명이고? 사람 얘기. 그렇지. 어. 꽝림. 우리 그룹들의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. 이제 프로필. 분위기로 하는 거야? 다 알아듣는 거야? 다 얘기를 들리잖아. 안 들려? 리스닝이 제일 중요해. 이런 거는. 리스닝 앤 리필. 이제 리스닝 앤 리필. 위치 보시네. 고화질도 보시네. 인상 쓰고 보셨네. 몰입을 하신 거지. 우리 애 쫙. 오 음악을 느끼시네. 그 부분과 다르다. 네. 네. 그러니까 괜찮다 뭐. 그런 뜻이 있거든. 안 좋은 얘기면 어떡하지? 안 좋은 얘기를 할까? 아 그래. 진짜. 절레절레 하시니까? 안 좋은 얘기네. 안 좋은 얘기네. 어? 어? 아 이거. 끊으신 거야? 끊으신 것 같은데. 이거 더 이상 못 보시겠다. 그럴 리가. 뭔가. 분위기 압도가 되지? 어머. 응? 생각해보니까 이 뮤비에 약간 무리수가 있긴 했어. 아 하긴. 어 이 뮤비는 나도 살짝 보면서 아 뭐지? 이런 게 좀 있긴 있어. 그럴 수 있어. 왜 나 좋았는데. 나도 좋았어. 아 근데 뭔가 약간 전문가 필리 나시는 것 같아. 뭔가 긴장돼. 평가받는 것 같아. 평가받는 기분. 음. 좋아. 어우 너무 어려워.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 좀. 근데 트와일라인은 사이버님. 트와일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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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한 디모티. 우리 다 고양이 같다. 늑대가 아니라. 그니까. 우리 집 고양이가 더 사나고 있는 것 같은데. 왜 쳤는데? 그래? 뭔가 액션이 좋은데? 오 나 점프력 좋다. 응? 점프력이 좋은데 점프를 해도 티가 안 넘기면 되지. 점프력을 좋아하고. 잘 뛰어. 점프를 잘해. 점프를 해도 나랑 비슷해.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지. 아쉽다 이거지. 아. 뭐라고 하시는지 보고 싶어. 보지 마. 뭐라고 하는데? 말씀 없었네. 지금. 듣고 있으면 알아? 응. 나는 잘 모르겠어. 뭔 말인지. 어.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면 내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우리 영상을 봐주시고. 그렇지.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. 감사합니다. 아. 많은 분들이 또. 그러니까.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찾아봐 주시던. 그런 분들이 되셨다는 게 진짜. 믿기지가 않다. 그렇지. 앞으로 뭔가 더 잘해야 돼. 그러니까. 그렇지. 한국어를 모르실 거 아니야. 그렇지. 어떤 가사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했을 텐데. 그냥 보이프렌드를 좋아해 주시고. 그렇지. 보이프렌드 활동할 때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. 미안한. 죄송스럽네. 너무 늦게 봤지. 우리가 좀 더 빨리 보고서 더 힘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. 그래도 되게 뭔가 뿌듯하다. 이렇게 찍어주신 분들이 우리 지금 이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. 그러면은. 너가 영어 담당이니까 영어로. 말씀 한 번 드려. 말씀 한 번 드려. 자. 하이. 하이. 레이디스 앤 젤러메. 우리는 보일랜드입니다. 우리는. 새로운. 유튜브 채널 4. 하이. 하이. 그거는 저거거 해야 하는 거 아니여? 하이. 하이. 많이 사랑해가. 러브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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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마워요 우리 영어 자막도 좋아요&구독 좋아요&구독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그거 아세요? 그걸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그래 계속 해야지 이번에는 네가 해봐 영어로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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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음 비디오 비디오 기대하다 아 뭐지 인 인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 뭔 소리야? 이번 영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&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 영어 공부 좀 하자 그래 가자